현장을 거의 다 왔는데 아 이 상황이 어떻길래 차들이 못 올라간다고 겁을 주면 하아 오르막이 얼마나 세길래 파이프를 실어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파이프가 적지 않으면서 뒤로 떨어졌답니다 경사가 얼마나 센지 가뭄차 타이자국이 나있네 어떻게 왔어? 예 세림기 앞에 있어요 예? 예 여기서 못 올라갔구나 여기 세림기에서 많이 들어갑니까? 예? 아니요! 한 100m 정도 아 그럼 세림기 앞에 오르막이 있다고요? 그렇지 아 50, 50, 50대가 비풀장 자갈밭 그리고 그 다음에 시멘인데 거기서 딱 컷치다니냐 그냥 거기서 힘 딱 줘야 돼 아 못 올라가라고 말해 아하 지게차로 내려요? 안먹자고 지게차로 내려 형님? 네 칠승사 지게차로 내려 금세에 지금 그 뭐 안에 두 대에 있는 겁니까? 그거 엑션트로 올라가 두 대 한 대 나오면 한 대씩 들어가면 되겠네 예 그렇지 그렇지 하나 내리고 있을 때 올라가 있고 내리고 있을 때 올라가 있고 내리고 있을 때 올라가 있고 앱 암차 못 올라간다고 이제 그 목걸지 바닥인데 네 물기 있어가지고 물 불안하고 못 올라간다고 점점 저 차 안한 차입니까? 뭐야? 왜 안가고 빡빡은 먼저 가라 이거가 내가 두 번 왔다가 지금 해봤는데 그래서 못 와가지고 빡빡 안가자고 먼저 가라 이게 왜 안가고 빡빡 안가자고 내가 한 번 내려오거나 불러와야 돼 경사가 지금 그 경사입니까? 네 괜찮은데 지금 지금 내가 보이는 부분이 괜찮은데 아니 저 입구가 지금 도대체 어떻길래 앞차가 앞차도 좀 올라가 샀다네 지금 저 뒷차 사장님이 세 번 시도해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민폐에 끼치니까 자기가 지금 뒤로 갔어요. 우리 보고 먼저 내리라고. 자기가 못 올라가니까. 아이 겁나는데? 섰어 섰어 미끄러어 미끄러어 다 빠져. 아 삼쪽 들어도 그래요? 이봐 타이어 찼데 아우 아 뒤에 승용차 했대요. 아 많이 약해졌는데 이게? 아 지금은 나도 이렇게 웃고 있는데 저기 가면 나도 또 입에서 욕 나올 수도 있는데 아 형은 형은 삼쪽도 안 들고 거기 올라갔다는데 그래야 오르막이 좀 쎄네 여기서 한 50m는 비포장이고 저기 라바콘 피드름 끝나는 부분은 아스팔트네 현장이 어떤가 사전 답사하고 있습니다. 여기만 올라오면 되네 경사가 뭐를 하나? 어이 스벨치네 삼쪽 들어도 못 올라오나 삼쪽을 들었데도 못 올라와 어? 큰일인데 이거? 나도 큰일인데? 그... 아무리 아시지말다. 존댔어 오빠. 다 존댔어 오빠. 다 존댔어. 와 이게 타이어 긁힌거 봐라 물 먹어가지고 아따 미끌미끌한데 앞차는 올라갔다채도 이제 뒷차들은 이게 다 뒤집어가지고 뒷차는 더 힘들지 뭐예요? 가볍게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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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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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iver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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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묻고ius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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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